안녕하세요.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수용시 양도시기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관에서는 공공인프라 개발을 위해서 개인의 토지를 협의 매수하거나 아니면 강제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아니면 대규모 산업단지, 공공주택단지 개발을 위해서 협의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강제수용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강제수용하는 경우 가장 많은 사례가 LH공사 사례를 들 수 있겠죠. LH공사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행복주택단지가 건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강제수용을 하고 있는데요. 강제수용을 하게 되면 처음에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죠? 사업인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사업인정고시를 하게 되는데 사업인정고시를 하고 나서 토지보상협의를 하겠죠. 토지보상협의를 하고 나서는 토지보상협의에 들어가서 협의가 성립되면 일단 협의가 성립되면 등기상 소유권을 시행자 명의로 이전을 해갑니다. 왜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단은 소유권을 이전해간다는 것이죠. 원래는 법률적으로는 보상금을 다 지급받고 대가를 다 지급받고 나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행적으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등기를 먼저 이전해간다는 것이죠. 등기가 먼저 이전됐다. 그러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등기가 이전됐다. 그러면 양도시기가 성립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로부터 두 달 이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느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양도시기는 장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에 빠른 날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과 장금청산일 중에 빠른 날로 보도록 되어 있다. 빠른 날로 보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직 장금청산을 받지 못했지만 등기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양도가 된 거로 간주를 한다는 것이죠. 양도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달 이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9월 3일인데 9월 3일이면 두 달이면 언제입니까? 10월, 11월 3일이 속하는 달에 마지막 날 11월 30일까지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주인은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는 땅주인은 아직 장금을 못 받았잖아요. 보상금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 신고한다는 것은 까마득하게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에서는 나중에 신고를 늦게 했다고 가산세를 추징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용지 수용과 관련해서 이 양도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수용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 부동산의 양도시기인데요.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과 장금청산일 중에 빠른 날로 보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